숟가락과 수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 음식은 먹으러 왔습니다 이 음식을 준비해 놔주면 이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프랑스 고춧가루 감자 가장 좋은 t survey 비빔밥 즉시 нал기물 리얼 알칼리 비트도 지금 이거 열렸네 열렸어 새우젓 굵은 고춧가루 매실 마늘 액젓 고춧가루 매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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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한번 보겠어요 음 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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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이거 밤 주스하려면 몇시간 주웠겠어 고춧가루 시원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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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치카라 소스 소스 국수 맛있겠다 파국수 소스 쌀국수 쌀국수 왕갈비 쌀국수 심심해 조금랑 같이 먹어야 되겠네요 음~~~ 음~~~ 진짜 남지네 근데 궁합은 딱 이거랑 맞다 석김치랑 육수가 대바지예요 육수가 대박이에요 쑤욱 그냥 넘어가 육수가 먹기다 밀가루 식감하고 비교가 안되네 그때 내가 사촌에 갈기면 저희는 너무 반갑지않게 그러고 싶어 시문지에 쫄쫄 Ahhh 신문지에 쫄쫄 ㅎㅎ ㅎㅎㅎㅎ 그리고 갓집에 임양아엣 선배가 주는건데 으으음 이거 진짜 맛있네 정말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처음 우리 이거 장신 갔다 놓은지 오래됐는데 그치? 맛있게 진짜 맛있네요. 쌀국수의 매력을 알아보겠다. 단골볶이 좋아하니까 더 줄게. 쪼쪼? 응. 진짜 육수가 담백하니 기가 막히네. 이런 고급진 쌀국수. 이거 우리 농사진걸로 남은건데 그래도 맛있어. 좀 더 확 익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거 또 작년에 부가하고 어머니가 해서 준거 올해까지 먹네. 부가되어야 되는 계절이 다시 돌아왔네. 세월이 너무 빠르다. 오늘은 여보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거야. 이게 호박, 고구마, 고추, 밤.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 응? 응.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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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김치 봐. 당신. 그거 조금 노력하더만. 됐다. 됐어?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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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개 찹쌈. 잘만나. 으음. 재미있네. 막기 способ. 맥주 안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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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남기면 안되요. 국물을 다 먹어야되요. 국물이 보약이다. 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조금 더 싸우면 맛있겠다. 콧노래가 절로 나와? 콧노래가 절로 나와? 콧노래가 절로 나와? 콧노래가 절로 나와?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콧노래가 절로 나와? 콧노래가 절로 받아? 콧노래 가요리는 고르기 일 년이 너무 빨리 간다 우와 당신은 뼈 발굴하듯이 잘하네? 너무 대박 지금부터 밥 먹는 시연을 하겠습니다 새채쇼 이쪽에 넣고 어떻게 해? 두 개다 두 개 족밤이네 하나야? 그래 족밤이네 진짜 도토리만하다